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독학 일본어 문법을 앞으로 여러분과 한 달간 공부하게 될 박영미라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책은 어떤 분이 공부하시면 되냐면요. 완전히 생기초 있죠. 지금부터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공부할 거니까 일본어를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러시는 그런 분도 해당되고요. 과거에 일본어를 배웠는데 중간에 쉬었어요. 잘 생각이 안 나네. 그러신 분도 역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를 사시면 여기 교재 플러스 포켓북이 있어요. 포켓북이라는 것은 각 과의 중요한 문법사항을 간단한 예문과 실어놓은 거거든요. 꼭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에서는 뭐가 중요한 문법사항이었나 그런 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저와 함께 강의하는 이 동영상 강의 역시 무료 제공되고요. 또한 인터넷상으로 항상 컴퓨터 앞에 앉으실 수 없는 분 내지는 이동하면서 듣고 싶은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mp3 파일도 다운로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포켓북, 포켓북, 동영상 강의, mp3 파일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아무도 터치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오늘 숙제 외웠어요, 외웠어요 이렇게 터치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되고 있는가 이게 확인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 눈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는 귀로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듣는 거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단어를 외우실 때는 입으로 말로 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mp3 파일이나 아니면 저와 함께 같이 배우는 동영상 강의 파일을 보시면서 여러 번 단어를 읽고 문장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가 스스로 들릴 수 있도록 단어와 문장을 열심히 읽는다는 거, 다른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주문해 드리고 싶지 않고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히라가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14페이지에 보시면 50음도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50음도라는 거는 50가지의 소리를 가진 표인데요. 근데 이제 잘 세보시면 50가지는 아니에요. 고어에서는 50가지였지만 현대어에 와서 사용하지 않는 글자가 생겨서 응을 포함한 사실은 4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기본 모음, 일본어는 기본 모음 5개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 이, 우, 에, 어. 여기 기본 모음입니다. 다시 가봅시다. 아, 이, 우, 에, 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 기본 모음을 자음과 연결시키면서 계속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거기 저희 책에 보시면 뭐 로마자로도 쓰여져 있고 한글로도 쓰여져 있으니까 참고하실 땐 고거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부터는 K라는 자음과 모음 5개 연결하면 됩니다. 뭐 K라고 해도 좋고 한국어의 기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가, 키, 구, 개, 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카행은요. 한국인이 가, 키, 구, 개, 고 라는 단어를 별로 앞에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익숙치 않은 발음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행이라고 하는데 S도 좋고 시옷도 좋습니다. 플러스 모음 5개 사, 시, 스, 세, 서이죠. 다음은 타행인데요. T극, 한국어의 T극 플러스 모음 5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타행은 중간에 이 치 라는 글자와 즉 라는 글자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그 발음 밑에는 형광펜을 넣어주시고 다, 치, 쯔, 대, 도 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다, 치, 쯔, 대, 도 그 중에 이 발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치, 치, 6위는 쯔, 쯔 이렇게 갑니다. 나행 갑니다. 한국어의 니음 플러스 모음 5개죠. 나, 니, 느, 네, 너 다음은 H 내지는 히읗 씨라는 자원과 연결합니다. 하, 히, 후, 해, 호 다음은 M 내지는 미음과 가주세요. 마, 미, 무, 메, 모이죠. 반모음도 있어요. 아까 제가 기본 모음 5개가 주로 이루어진다 했는데 여기는 반모음이어서 야, 유, 요이죠. 다음은 리을 플러스 모음 5개 갑니다. 라, 리, 르, 레, 러 이고요. 역시 또 반모음이네요. 와, 요거는 편의상, 응,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제 발음이 부족하시다고 생각되면요. 언제라도 MP3 화일, 일본인이 녹음한 MP3 화일 있으니까 역시 그거를 들으시면서 열심히 따라 읽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행과 단의 개념을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행이라는 거는 이 50음도를 가로로 읽을 때 가로면 이렇게 되죠. 가로로 읽을 때 우리는 행으로 읽는다. 라고 합니다. 첫 줄은 첫 글자를 따서 아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행에 속하는 글자 다섯 가지 뭐 있나요? 그러면 아, 이, 우, 에, 오 카행 다섯 개 가, 기, 크, 개, 거 자, 이어서 여기는 사행, 타행, 나행, 하행, 마행, 야행, 라행 맨 끝이 와행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요는요, 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응은 와행에 들어가지 않는데 지면 공간상 이렇게 쓴 거 많은 양에 바라고요. 응은 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와행은 와, 어 이렇게 두 가지만 있어요. 자, 이번엔 단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라가나 50음을 세로로 읽을 때 우리는 단으로 읽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첫 줄은 첫 글자를 따서 아단, 이단, 우단, 애단, 오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아단에 들어가는 글자 뭐가 있나요?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 가, 사, 다, 나, 하, 마, 야, 라, 와 이단이죠. 이, 기, 시, 지, 니, 히, 미, 리 그 다음 여기는 우단, 네번째 애단, 마지막 오단으로 해서 히라가나가 완성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음하고 보니까 여기 오, 랑 여기 오, 발음이 똑같거든요. 물론 로마자르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히라가나상의 워드로 칠 때는 요거랑 요거랑은 달리 치지만 실제 발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오는 태어나서 오로지 딱 하나의 뜻으로만 쓰였어요. 목적격을르 이란 뜻으로 쓰이고요. 나머지 단어는 전부 요단어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것은 타금, 반타금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다 청음이에요. 청음이라는 거는 맑을 청이라고 해서 맑은 소리죠. 가, 기, 쿠, 게, 거, 다, 치, 쯔, 데, 도 제목소리처럼 맑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타금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흐릴 탁, 탁할 탁이거든요. 그래서 성대를 울리는 탁한 소리가 됩니다. 자, 아까 여기는 카행으로 갔잖아요. 여기는 기역 플러스 모음 다섯 개여서 가, 기, 쿠, 게, 고 다음은 자행입니다. 자행은 지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 쥬, 제, 쥬 그 다음 행 보겠습니다. 우리 타행에서 이 치, 쥬, 치, 쥬 이 발음에 약간 변화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디귿 플러스 모음 다섯 개로 읽어야 되지만 여기 두 가지는 변화가 있어서 지, 쥬, 지, 쥬입니다. 그러면 이 자행의 이 두 가지는 발음이 똑같아요. 자행의 지, 쥬와 이 다행의 지, 쥬는 발음이 똑같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똑같이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다, 지, 쥬, 데, 도 이렇게 읽어요. 한 번 더. 다, 지, 쥬, 데, 도 됐죠? 자, 그 다음 하행의 점 찍어서 아, 점은요. 여러분 이 방향으로 두 개씩 찍으셔야 돼요. 가다 보면은 이걸 이쪽 방향으로 찍으신 분이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두 개씩 찍고요. 기존 하행에서 이거는 비읍 비읍 플러스 모음 다섯 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 비, 브, 베, 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 점 두 개를 찍는 거는 타금이라고 했는데요. 지금부터 보실 발음은 점이 아니라 가운데가 비어있는 동그라미죠. 이 동그라미를 역시 오른쪽 상단부에 붙이시고 기존 여기는 하행 여기는 바행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키읍으로 들어가는 파행이 됩니다. 자, 가볼게요. 바, 비, 브, 베, 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발음이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지금 여러분이 완성하셨거든요. 자, 청음 읽어보시고 타금 네 개 있죠. 가행, 자행, 다행, 바행 그 다음 반타금까지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타카노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 가타카노를 좀 떼야 되거든요. 잠시 좀 양해를 구할게요. 그러고요. 일단 맞습니다. 자 여기도 뒤에 가타가나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타가나로 들어왔는데요 가타가나는 언제 쓰이는 문자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외래어죠 여러분 지금 커피 드세요? 그러면 커피가 외래어인데 일본어로 말할 땐 거히 거히 이렇게 가요 그 다음 여러분 또 펜 쥐면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펜, 펜 이것도 역시 외래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타가나는 첫 번째 외래어에 사용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인명이나 지명이죠 외국 사람의 사람 이름, 외국 장소의 이름 그런 거를 또 가타가나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래어 두 번째 외국의 인명 지명 세 번째는 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 동물 식물 있잖아요 우리 뭐 주변에서 뭐 개, 고양이 이런 거 말고 백과사전에 올라와 있는 어려운 식물명, 동물명 쓰시고 네 번째 의성어, 의태어입니다 의성어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뭐 흐르는 소리, 졸졸, 줄줄 모양을 나타내는 말, 의태어 뭐 걷는 모양, 뒤뚱뒤뚱, 성큼성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태어도 가타가나로 표기하시고 마지막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 여기까지 가타가나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적고 계시죠?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첫 번째 뭐예요? 또 외래어 두 번째 외국의 인명 지명 세 번째 어려운 식물명, 동물명 네 번째 의성어, 의태어 다섯 번째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 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가타가나의 발음은 희라가나랑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발음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데 아, 쓰실 때 저기 좀 이게 헷갈리는 게 부분이 시하고 쯔에 있어요 시는 순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반드시 시는 3번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쯔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든요 3번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소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응 같은 거 응은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밑에서 위로 올려야 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글자가 시, 쯔, 소, 응 이 네 가지거든요 이 네 가지는 쓰실 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쓰실 때는요 히라가나는 최대한 곡선의 미를 살리시고요 가타가나는 조금 딱딱한 듯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 같은 거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역시 타금 반타금입니다 가행, 자행, 나행, 바행, 파행 까지 가타가나로 쓰신데 무리 없으시겠죠? 호 쓰실 때 여러분 이거 붙이면 안 되죠? 하나, 둘, 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 나무 목자처럼 붙이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떨어뜨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요음으로 가야 돼요 여기다 제가 뭐 좀 쓸 게 있으니까 요것도 뺄게요 자, 여러분 책 요음은 어디에 나와 있나 봤더니 조금 뒤로 가셔야 됩니다 예, 2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요음이라는 것은 이당과 야행이 만나서 소리를 하나로 낸다는 게 목표예요 잠시 저렇게 해볼게요 이당 플러스 야행이 만나서 이름절로 낸다라는 거 이름절 한 박자 행입니다 행 다 같은 소리인데요 이당과 야행이 만나서 소리를 하나로 내는 것이 요음입니다 그럼 먼저 요 첫 글자 캬 요걸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요거 하나씩 읽어보시면 요거는 키고요 요 옆에 거는 야입니다 근데 키, 야 이렇게 읽으면 두 박자죠 요거를 한 박자로 줄이세요 했더니 모음을 하나 빼시면 돼요 완성은 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응용해서 캬, 규, 교 갸, 규, 교 샤, 슈, 쇼 이런 식에서 쭉 읽으시면 되고요 역시 요음은 가타까나에도 적용되는 현상이죠 똑같이 캬, 규, 교 갸, 규, 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음에 주의할게요 여기 보시면 야죠 야, 야, 뉴, 요 야, 뉴, 요 여기 뱌, 뷰, 뷰 요쪽 뱌, 뮤, 묘 이런 발음은 한국어에 잘 안 하는 발음입니다 요음 자체가 여러분이 발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인 발음 MP3로 제공되니까 그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뱌, 요 어디 갔어요? 뱌, 뮤, 묘 뱌, 류, 류 이런 발음이 평소에 안 쓰던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음은 여러분이 특히 주의하시면서 의식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해서 거의 발음 기호는 맞췄는데요 제가 대충 설명을 한 거지만 여러분은 이걸 한 일주일 정도 여러 번 읽고 쓰기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역시 문자를 모르시면 일본어 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안에는 적어도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마스터해 주시고요 여러분 일본어의 문자는 세 가지입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어떤 분은 한자는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러시는데 문자를 어떻게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지도하기를 처음부터 한자를 하세요 라고 저는 주문을 합니다 한국인, 일본인, 학생 이런 기본적인 한자는 여러분이 쓰시면서 공부를 해야 나중에 일본어를 배운 지 5개월, 6개월 지났을 때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한자를 안 하신 분은 5개월, 6개월 지나서 저는 한자 때문에 더 이상 일본어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한자가 적을 때 역시 한자까지 해서 마스터해 주도록 하시고요 나머지 발음하고 초음, 장음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해요 27페이지와 여러분 책 2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27, 29페이지 보시고요 먼저 발음부터 가도록 합니다 27페이지 발음이라는 것은 어우, 발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 발음이 아니고 여기는 튕겨주는 음 우리가 맨 끝에 와, 어, 응 했잖아요 그 응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응이 받침 소리가 나면서 한 박자를 지닌다라는 거죠 자, 어떤 받침입니까? 봤더니 자,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 볼게요 응에 대한 받침은 한국어로 보셔도 되고 로마자를 보셔도 되는데 미응, 미응, 미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애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먼저 미응 받침으로 갈 때는 마, 바, 파행 앞에 올 때입니다 마, 바, 파행 그러면 아까 마행, 마미무, 메모, 바비브, 베보, 파피프, 페포 했죠? 그 앞에 응이 오면은 이거는 미응 받침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요게 마행이잖아요? 그래서 요기는 미응 받침으로 가면서 요까지가 암, 마, 암, 마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제가 아까 발음이라는 거는 한 박자를 가져요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총 세 박자로 발음하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따라 했습니다 암, 마, 암, 마, 이죠? 어머, 우리 책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그대로 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암, 마에도 일본어도 마사지하는 암, 마는 똑같아요 암, 마, 암, 마 다음 이응으로 갈 때 먼저 볼게요 저희 책에는 조금 해석, 설명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카행 가행 한국어 이응, 히우 소리 앞에 올 때입니다 그러면 카행 가, 기, 구, 개, 고 가행 가, 기, 구, 개, 고 이응 소리는 모음을 의미하죠? 아, 이, 우, 에, 오 반모음 세 개 야, 유, 요 그 다음에 와까지 이응 소리예요 히우 소리는 하행을 의미합니다 하, 히, 후, 해, 호 앞에 올 때는 이응 받침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가 가행 이거 그 앞에 응이 왔어요 그럼 이거는 이응을 넣어서 링, 고 링, 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니은 받침 하시면 되거든요 나머지 소리에는 그래서 니은 받침 넣어서 칸, 찌 칸, 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발음이라는 건 맨 끝에 응이 주인공인데 니은 받침, 니은 받침, 이응 받침 이렇게 세 가지구 있고요 그 자체로 이미 한 박자를 지닌다는 거 자, 어떨 때 그 받침이 온다는 거 잘 모르시겠으면 이거 돌려서 대감기에서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초금으로 가겠습니다 초금이라는 것은 다, 지, 쯔 요 쯔가 작아졌을 때 과연 어떤 발음 소리가 받침 소리가 나느냐 라는 건데요 이 초금도 자체로 한 박자를 지니고 받침 소리를 가져요 자, 어떤 받침입니까? 봤더니 자, 이렇게 네 가지 받침 소리를 내요 자, 그런데 이 초금이라는 것은 초금 뒷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형상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초금 뒷소리가 키예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예의도, 예의도, 케가 되는 겁니다 케이는 기억받침이기 때문에 익, 기, 익, 기, 익, 기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익기, 이렇게 두 박자로 하는 게 아니라 익, 기, 총 세 박자로 하시면 돼요 다음, 요거가 시죠? 그러면 똑같이 S받침 주세요 그래서 짭, 시 짭, 시 짭, 시 세 박자 같죠? 자, 요거는 태 라고 합니다 똑같이 영향 주면 티긋은 디귿받침이 돼요 그래서 킷, 때 킷, 때 디귿받침을 하시면 되고요 요기는 푸죠? 똑같이 영향 받아서 요것도 피예요 그러면 피는 비읍받침이기 때문에 킷, 뿌 킷, 뿌 세 박자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갑니다 익기, 자시, 키때 킷, 뿌 이렇게 하시면 요거는 초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음으로 가볼게요 장음은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인간적인 그 발음 구조상 장음으로 하게 되어있고요 4번하고 5번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단 뒤에 이가 올 때 오단 뒤에 우가 올 때 요거는 여러분이 외워주지 않으면 장음이 안되거든요 3번 자, 주어진 단어가 센세하고 고고고를 볼게요 자, 4번에 보시면 에단 뒤에 이가 올 때 요거는 장음이다 인데 세가 에단이 들어가는 게 맞죠 왜냐면 세라서 에이라는 모음이에요 그 뒤에 이가 오면은 요거를 없다고 생각하시고 세를 두 박자로 끌어주셔야 돼요 세 세 끌어주시고요 여러분 여기는 그 세라는 발음은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기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니은 맞침입니다 그러면 센세 센세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제가 5단 뒤에 우두장음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코가 5단 맞죠 뒤에 우가 왔기 때문에 요거는 발음을 안 하고 코만 계속 두 박자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고등학교라는 단어 읽어보시면 거 거 거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부터 저를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센세 센세 고등학교죠 거 거 거 이렇게 가시는 게 장음이에요 나머지 6번, 7번도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6번은 요음 뒤에 우가 오는 거 있죠 이 뒤에 우가 오는 거 요게 요음인데 이 뒤에 우가 오면은 무조건 장음으로 한다 그런 얘기고요 7번에는 가타까나 사이에 이렇게 하이픈 그어져 있는 거 그것도 장음 표시라는 거죠 자, 다른 때 같았으면요 저 여러분 요거 강의할 때 발음 기호 4일 합니다 4일 50분 걸쳐서 4일이니까 5, 4, 20 200시간을 이걸만 이거를 위해서만 투자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겨우 25분에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로 들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를 몇 번이나 리와인드해서 차한차한이 보시고요 사실 발음 기호 발음, 초금, 장음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일본어 배우신 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워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히라가나, 가타까나 빨리 완성해서 여러분 함께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츠카레사마 되시다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